누나! 어디서 가! 오, 왜? 아, 대박이야 누나! 강남역 여기는 서울의 강남역이라는 곳입니다. 오늘 영희 누나의 영희 누나가 누구냐면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너무 재밌는 커뮤니션입니다. 오늘 공연이 있어가지고 오늘 놀러가려고 해요. 여기가 아마 서울에서 사람이 가장 어, 많은 곳 중 하나일겁니다. 강남역. 가보시죠. 강남역. 안녕하세요.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미맨 김영희 누나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강남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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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누나의 공연하는거 해주셨나? 어. 스탠드업 코미디쉬. 힙한거. 힙한거. 히트를 치고 있는데. 계속하는거에요 여기서? 저거는 치고 있는데 저는 못치고 있어요. 아, 여기서 하는거구나? 매주 토요일 8시 하는데 오늘만 셀럽데이라서 제가 또 메셨잖아요. 그래서 금요일, 오늘만 금요일에. 언제까지 하는거에요? 매주, 죽기 전까지에요. 죽기 전까지? 매주 토요일 8시. 죽기 전까지 있어요? 그쵸. 네. 여러분 한국에 오시면은 꼭 강남에 오셔가지고 코리아. 스파시바. 아, 스파시바. 스파시바. 프리비엣. 프리비엣. 안녕하세요. 여러분 놀러오세요. 들어보겠습니다. Postb. 표 weather ship. 이렇게 사람이 동의를 locust으로 오고 있습니다. 엄청 많이 올것 같아요. 장소가 좀 흡수한데. στην 중상 meme. 아 진짜 화를 만한 것 같은데 거의 뭐 콘서트장인데 콘서트장 아 으 이 아 으 으 으 으